네 저는 내숭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. 사람들이 저만 생각하면 한복만 그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되게 다양하게 그리는데 이걸 좀 시기를 나눠서 발표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저도 추상화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배워왔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업들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재미있고 쉽고 친근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구나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크레파스 먼저 집잖아요.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수채화, 유화 이런 거를 했지만 처음으로 접해보는 재료에 대한 신선함?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맑고. 그래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속 한국화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내숭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렸던 것 같아요. 수업의 일환이었어요. 그래서 인물화를 그려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인물보다 좀 위트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내 일기같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관심사가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. 과연 김현정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느라고 제 자신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던 학생이었어요. 아 이거 하면 좋아보이겠지? 저것만 좋아보이겠지? 그러니까 김현정이 없더라고요. 화가라면 원래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아 난 시선에 참 민감한 사람이구나. 근데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지? 이런 생각도 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렸어요. 사실은 처음에. 니네들 사실 고상한 척하면서 안 그렇잖아. 라고선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루는 딱 깨닫는 게 사실 이거 내 모습이었잖아.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는 내숭이라 하면 다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. 소개팅 나와서 아 저 배불러서 잘 많이 못 먹겠어요. 하고 집에서 이제 비빔밥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좁은 의미의 내숭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내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회에 속해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것처럼 편하게는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모든 시선 때문에 생기는 겉과 속의 불일치 현상을 모두 다 내숭이라고 생각합니다. 슬럼프 있죠.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혹독하게 배웠어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백코가 이제 160cm가 넘는 작업을 백코라 그러는데 그 고등학생에게 22번을 백코짜리를 다시 그리게 시키셨어요. 한 10번까지는 선생님 이거 어때요? 보여드리면 어 다시? 나중에 한 10번 이후부터는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. 이렇게 하고서 하다가 22번 다시 그린 그림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10번? 그릴 수 있지. 이렇게 돼서 오히려 다시 그리는 거에 대한 슬럼프보다는 어떤 소재라든가 이야기. 처음 봤을 때 어떤 신선함들이 지금 또 느껴질까?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뭐 어떤 걸 표현하는지에 대한 슬럼프가 가끔은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든 작업이 다 훌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계속 그냥 솔직히 꾸준히 그리다 보면 거기에도 재미있는 작업이 나오는 거고 저 나름대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늘 일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거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진짜 오기로 버틴다? 공무원처럼 그림 그리고 산다? 근데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근무해 야근 수당은 없다?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9시 출근? 해가지고 밥 시간도 딱 그 시간에 먹고 저녁 시간도 딱 그때 막 먹고 일정하게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어요. 엄청 도망가고 싶죠? 그냥 막 나 딴 거 놀러 가고 싶은데?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SNS하면 더 폭발이잖아요. 사람들이 매번 먹방, 예쁜 거 어디 놀러 가고 여행은 다들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? 유럽 가고 어디 가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. 그리고 대리만족도 하는 것 같아요. 와 저 사람 재밌겠다. 나도 가고 싶은데인데 재미있게 갔네?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잠깐 잠깐 노는 걸 더 좋아해요. 이렇게 한 2주 동안 어디 가고 이러면 몸이 또 근질근질한 타입이어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을 땐 그냥 혼자서 스키장 가서 타고 와요. 그래서 막 평일에 사람 없을 때 그냥 오전에 타고 오고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작가님이 모두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웃으면서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들었을 텐데 맞아요. 저도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사랑받으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어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일단 스스로의 어떤 해방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누구한테만 꼭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했던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아직도 기억나요. 그 친구가. 확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하면서도 세 가지가 제일 무서웠어요. 작가는 고독하다. 나 외롭기 싫은데. 작가는 배고프다. 그리고 작가는 일찍 죽어야 된다. 이렇게 세 가지 늘 얘기하잖아요. 아 죽어야지 가격 뜬다는데.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외롭다는데 막 곰방대 피면서 혼자서 골방에서 그림 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와 배고프다는데 세 개 다 싫어요. 사실 누가 외롭고 싶어요? 누가 죽고 싶어요? 누가 배고프고 싶어요? 근데 왜 화가는 그래야 되지? 아 이거 너무 궁금하다. 좀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정신적으로는 외롭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협업이고 함께하는 건데 외로울 시간 없이 미친 듯이 그려야 되는 게 작업인데 그리고 배고프다? 배고픈 시절은 있죠. 누구나 배고픈 시절은 있어요. 당장 굶어서 죽을 것 같으면 전 물감 안 사고 라면 사 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일찍 죽어야 된다? 죽기 전에 최소 3천 점 정도는 그리고 죽어야지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지 한두 점 그리다 죽는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. 그래 나 아직 3천 점 안 그렸으니까 아직 안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했고 진짜 부담스럽죠. 정말 부담스럽고 되게 많이 속도 많이 상했어요. 왜 사람들은 날 저렇게 볼까?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도 다 비슷한 나이인데 놀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 참 많이 드는데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김현정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만약 부끄럽다면 발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린 김현정이라는 작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겸손?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. 더욱더 겸손하게 작품은 더 자신감 있게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합니다. 제가 그림을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쓰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작품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짓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가 잘 담길 수 있는 제목을 선정을 한다든가 작가의 의도를 직접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. 저도 미술관 가면 이해 못하거든요. 그 많은 작가들의 삶을 이해해야지 그 그림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. 제가 미술 사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미술관 가면 거의 뛰어가듯이 봐요. 막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 시간이고 앉아서 봐요. 그리고 저는 너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보면 그때부터 답이 안 쓰는 것 같아요. 미술이. 음악 그냥 듣잖아요. 딱 꽂히면 더 듣고 너 이게 왜 좋아? 이러면 잘 모르겠어. 그냥 좋아. 이런 것처럼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해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좋은 거죠. 색감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 스토리가 좋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한 것 같아서 너무 압박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어떤 게 소재가 안 되고 되고는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어떤 게 좀 더 자극적이고 안 자극적이고가 있는 거여서 새로운 걸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을 거다 라는 생각에 대신 일상적인 것을 날카롭게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라면? 맨날 먹는데 이게 소재가 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떡볶이. 우리 발에 채이는 게 떡볶이 집인데 라고 하지만 그의 귀한 것처럼 일상적인 것에 날카롭게 보는 시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100% 후천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전에는 학원 강사를 좀 오랫동안 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내재되어 있는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끈기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뭐 그 분야에서 최고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호기심이 있고 본인이 즐거워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공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고 뉴스? 예전에는 진짜 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화가란 그 시대상을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, 경제, 이런 사회에 관심이 없고서 어떤 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?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화가를 꿈꾸는 미술학도일수록 미술 색채를 알고 잘 그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만 끈기 있는 자세로 계속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도전하세요.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처음에 당연히 못 부르는데 자꾸 부르다 보면 잘 부르잖아요. 다 잘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노래는 좀 자기 애창곡 한 곡씩 있으신 것처럼 잘 그릴 때까지 그리세요.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 될 것이고 반드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다 잘 그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가장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막 여러 개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진짜로 정말로 가식 없이 진실된 꿈이라고 하자면 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. 그게 제 꿈입니다.